여보 영감 저기 해남서 우리 처음 만나 앵도 따먹던 생각이 나오? 아 생각나고 말도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많이 흘렀네 저 농부들은 논을 갈고 여인네들은 바철매니 올해에는 대풍년이오? 풍년이 들어야지 아이고 어머니 아 왜 그리야? 길쌈은 하셔서 무얼 하십니까?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입히려고 그런다 저 농부들하고 빡글리나 한잔 마시고 우리 즐겁게 놀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 농부가로 한번 놀아볼꺼나? 그러시더라 여보 여보 여루 상사 뛰어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나문절 달 밝은 뒤 순이 인구는 노름이오 온유월이 상도 우리 농부 신절이 오자 페레니 꽃길다 개월을 꽂고서 마을의 미춤이나 추어 보자 여보 여로 상사 뛰어 음... 음... 오오오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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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